AIY-AIMA T9 앰프는 오디오 애호가 커뮤니티를 강타한 강력하고 컴팩트하며 기능이 풍부한 오디오 솔루션입니다. 가정용 오디오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고급 스피커를 구동하거나 고품질 사운드에 푹 빠지고자 하던 AIY-AIMA T9는 놀라운 성능을 제공합니다. AIY-AIMA T9 앰프의 주요 특징 1 하이브리드 앰프 디자인 AIY-AIMA T9는 튜브와 솔리드 스테이트 증폭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며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제공합니다. 프리앰프 단계는 진공관으로 구동되어 따뜻하고 풍부하며 자연스러운 사운드 시그니처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고성능 오디오를 위한 강력한 출력 AIY-AIMA T9은 컴팩트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채널당 최대 100W를 제공하는 강력한 앰프입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디오 애호가 등급 구성 요소 T9은 뛰어난 사운드 재생을 보장하는 고품질 구성 요소로 제작되었습니다. 정밀 저항기에서 고품질 커페시터에 이르기까지 각 구성 요소는 노이즈와 외국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네 번째, 다재다능함을 위한 다양한 입력 옵션 AIY-AIMA T9 앰프는 다양한 오디오 소스와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블루투스 O 점령, USB, 광학 및 ACRE를 포함한 다양한 입력 옵션이 있어 광범위한 장치와의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다섯 번째 고해상도 블루투스 오디오 AIY-AIMA T9은 블루투스 O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무선 오디오 스트리밍을 제공합니다. APTX와 같은 고급 오디오 코덱을 지원합니다. 결론, IIMA T9 앰프는 고전적인 튜브의 따뜻함과 현대적인 디지털 기능을 결합한 고음질 오디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제품입니다. 강력한 출력, 오디오 애호가 수준의 구성 요소, 다양한 연결 기능을 갖춘 T9은 음악 애호가, 게이머, 영화 애호가 모두에게 탁월한 청취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